안녕하세요 픽서엘입니다. 오늘은 쇼트 또는 단락이라고 불리는 전기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쇼트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는 바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우리 대부분은 쇼트가 발생하면 퓨즈가 끊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퓨즈가 끊어지면 파워가 차단되고 기계에는 에러가 발생하겠죠. 그렇다면 퓨즈를 교환하면 기계가 다시 정상 상태로 복구될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쇼트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퓨즈를 계속 교환하더라도 계속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쇼트가 난 부분을 찾고 필요하면 관련 부속을 교환해야겠죠. 그러나 이 많은 부품 중에 어느 부품에서 쇼트가 발생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화두로 쇼트의 의미와 그 발생 원인에 대해서 쉽게 개념을 정리해보고 아울러 쇼트난 부속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녹색 지식백과에서는 쇼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검색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네요. 정기회로 중의 2단자 혹은 2점 사이를 부하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접속하는 것을 말하며 달락이라고도 한다. 내부 저항이 낮은 전원을 직렬 저항 없이 직접 쇼트하면 대전류가 흐름으로 위험하다. 저한테는 설명이 좀 어려워서 그 의미가 이미지로 바로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쇼트와 달락의 의미는 같고 저항과 전류가 쇼트 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수식이나 법칙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쇼트는 모험의 법칙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쉬운 것 같습니다. 모험의 법칙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제 개방회로에서 전류의 세기를 살펴보도록 하죠. A에서 B까지 전선이 끊겨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류가 흐를 수 없겠죠. 다른 말로 A와 B 사이의 저항은 아주 크고 크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저항이 아주 큰 무한대이므로 전류는 무한대분의 V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0이 되는 것이죠. 다음은 자체 회로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릴레이의 코일 저항이 150오음이고 전압은 24VDC라고 합시다. 그러면 전류의 세기 I는 모험의 법칙에 따라 이렇게 표현됩니다. 따라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160mA가 됩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회로이며 휴지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엔 이번 영상의 하이라이트인 쇼트 회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백허사전에서 설명했듯이 쇼트는 두 점 사이를 부하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접속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되면 두 점 사이의 저항은 0에 가깝게 작아지겠죠. 이제 5음의 법칙에 대입해서 전류의 세기를 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점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무한대가 됩니다. 그렇다고 전류의 세기가 실제로 무한대가 되는 것은 아니고 파워 서플라이에서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전류만큼 흐르게 됩니다.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높아지면 전선에 열이 발생되어 화재의 위험이 높아지고 기판의 회로에 소자가 전류의 세기를 감당하지 못해 타버리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회로에 휴지를 설치하는 것이죠. 다시 숏 회로를 살펴보면 기존 회로의 길이보다 숏가 발생한 후 회로의 길이가 이렇게 짧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짧아진의 숏와 회로의 서킷을 붙여서 숏 서킷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 현상을 우리는 숏 났다 혹은 단락되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실제로 단락이 발생되었을 때 회로의 전압과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실험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로는 전압이 멀티미터를 통해서 밸브의 솔레노이드에 인가되는 회로입니다. 스위치를 작동해 보면 약 1A의 전류가 회로에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 위에 노란색 채널은 전압이고 파란색 채널은 전류를 나타냅니다. 자 이제 인위적으로 쇼트를 발생시켜 볼까요? 순간적으로 전류가 20A까지 치솟고 전압은 강화되네요. 이 의미는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파워 서플라이의 전격 출력 전류 범위를 초과했고 그로 인해서 전압이 강화됐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파워 서플라이에서 출력 전선을 뽑아서 회로 측의 저항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솔레노이드의 저항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솔레노이드의 저항이 대략 25옴 정도, 21옴 정도 나오네요. 솔레노이드의 저항이 대략 20옴 정도 나오네요. 저항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9옴 정도로 저항이 아주 작게 나옵니다 이렇듯 회로에 쇼트가 발생하면 저항이 아주 작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단락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찾아볼까요? 일단 장비의 전원부터 끕니다 그리고 멀티메터를 준비합니다 어디서부터 체크할까요? 여기를 잡으면 어떨까요? 0.35옴이 나오네요 이 부속이 의심스럽군요 이렇게 측정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도 0.35이고 이곳은 어떨까요? 역시 동일한 저항이 나옵니다 의심되는 부속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측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락이 발생한 회로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릴레이에서 쇼트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좌측 위치에서 저항을 측정하면 이렇게 회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0.35옴이 나오겠죠 두번째 위치에서 측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0.35옴이 나오게 됩니다 우측 위치에서 측정을 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로가 모두 연결된 상태에서 저항을 측정하여 쇼트의 위치를 찾는다는 것은 옳지 못한 방법입니다 그럼 쇼트의 위치를 확인하는 올바른 방법을 알아볼까요 일단 장비의 메인 전원을 차단 후 5분 정도 기다리세요 캐퍼시터와 같은 부품에는 아직도 위험한 수준의 전기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후 분기시킬 회로를 선정합니다 저는 휴지의 출력부에서 전선을 분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항을 이렇게 측정합니다 만약 저항이 작게 나오면 하위 회로에 연결된 부품에서 쇼트가 발생한 것일 것이고 몇백키로옴이나 메가옴 단위로 나오면 상위 회로인 휴지나 파워 서플라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겠죠 다음으로 회로의 중간 정도를 분기하여 또다시 저항을 측정합니다 저는 이곳을 먼저 측정하겠습니다 저항이 560키로옴으로 크게 나오네요 자 그럼 다음 분기점을 좀 측정해 볼까요 저항이 0.35옴이 나오네요 하위 회로에서 쇼트가 난 게 분명하죠 자 이제부터는 부품을 차례대로 측정해 가면서 쇼트 위치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찾았네요 검정색 이 나온 모듈에서 쇼트가 발생한 것이 분명합니다 저항값의 변동을 확인하면서 모듈들의 파워라인을 차례로 분리해 가면서 쇼트 위치를 확인하면 되겠죠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멀티미터의 사용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픽셀 채널의 재생 목록 중에 멀티미터를 이용한 트러블 슈팅 편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장비에서 쇼트가 발생한 사례를 전기도면 해설을 포함해서 수리 영상을 업로드 할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